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얼굴에 살이 찔수록 대박나는 그런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남녀 불문하고 살이 찌는 것을 대체적으로 싫어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 관상학에서는 아무래도 살이 많이 찌지 않고 마를수록 좋은 관상이 있고 살이 많이 찔수록 살이 적당하게 붙을수록 좋은 관상이 있는데 오늘은 살이 찔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런 수형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수형이란 말 그대로 물수로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복을 받고 언제 대박이 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본인이 얼굴이 좀 길쭉하고 마른 편이다. 그러면 유튜브에 미신의 왕국 목형 관상이라고 검색하시고 성격이 급하고 이마라든지 턱이 너무 뾰족하다. 그런 분들은 미신의 왕국 화형을 검색하시고 덩치가 조금 크시고 행동이 좀 많이 느린 피부가 조금 누룩거나 황투빛을 띄는 분들은 미신의 왕국 토형 관상을 검색하시고 피부가 너무 하얗시거나 얼굴이 조금 각지우고 광대라든지 이런 것이 도드라진다 그러면 미신의 왕국 금형 관상을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팁을 한가지 드리면 인터넷에서 만세력이란 것을 검색하셔서 그것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이런식으로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이 자리를 일간이라 그러거든요. 일간은 사주에서 내가 무엇을 태어났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만약에 임수라든지 혹은 개수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으면 본인은 사주를 봤을 때 수기운을 타고나신 것이며 또한 이번 영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형 관상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김새를 잘 관찰해보면 얼굴에는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얼굴이 대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약간 좀 검은빛이 난다고 할 수 있고 코라든지 입술, 귀 이런 부분이 살집이 있고 통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얼굴이 크든 몸이 크든 뼈가 큰 분이 있고 좀 살집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수형 관상인 분들은 뼈가 너무 크거나 각지지 않고 살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붙은 그런 관상을 수형이라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라든지 배라든지 가슴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살집이 완만하게 있는 그런 분들이 수형관상이랄 수 있겠습니다. 이목구비를 잘 보시면 특히 눈이 동글동글하고 큰 편이고 이 눈썹도 짙은 분들이 수형관상과 가깝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얼굴이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편이고 덩치는 좀 있겠죠? 왜냐면 살집이 있으니까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뭐 미인상이거나 미남상이거나 혹은 평범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딱 보더라도 얼굴이 공처럼 동글동글한 분들이 이 수형관상이랄 수 있겠습니다.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렵고 본인의 속마음을 잘 나타나지 않는 내색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분들이랄 수 있구요. 딱 보더라도 사람이 야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수형관상과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형관상인 분들이 금형관상의 기운과 합쳐졌다 그러면 인성을 얻었다 할 수 있는데 피부가 깨끗하거나 아니면 이 어깨나 좀 그런 것이 살짝 가겨져 있거나 살이 있는데 또 근육이 좀 붙어있거나 혹은 성격이 강단이 강하고 초코시림이 명확하고 목표가 확실하고 본인의 자존심도 강하신 편이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강단 있게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수형관상인 분들은 아주 기다이기 때문에 큰 재물운과 문서운을 불러온다 할 수 있고 목형관상에 기운을 품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애교가 좀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손재주가 많은 수형관상인 분들은 또 식상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수형관상인 분들이 토형관상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토극수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형관상인 분들은 지혜롭고 본인의 내색을 잘 안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토형관상 분들처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위야무야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천하태평하거나 강단이 확실하지 않고 살도 좀 너무 많이 찌거나 골격이 좀 너무 많이 크거나 평균보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수형관상인 분들인데 자주 얼굴이 노란빛이 띄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목형관상 토형관상 이런식으로 오행관상이 다 끝났구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오행관상의 궁합이라든지 상호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